한번 넣고 참 오늘은 부산에서 마지막인데 부산이 불길이 더 뜨겁게 붙은 것만 같네 아니 그건 필요 없지 뭐 정말로 기분 좋은 일이예요 다들 진지해 재밌어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보람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간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볼 때 정말로 내가 한국에 온 것에 대해서 정말 보람됨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계세요 그대로 하시고 내가 가져다니면서 참 300여 명이 다 되는 이 많은 숫자가 이렇게 정렬을 가지고 재밌게 배울 줄 누가 알았어요 이 가운데는 시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인터뷰 좀 해보자 인터뷰 좀 합시다 네 어때 재밌어? 네 완전 재밌어요 왜 재밌어? 어 이게 힘이 바로바로 들어오고 바로바로 체크되고 하니까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다음번에 또 와야 돼 이거 하루에 다 못 배워 빨리 오세요 빨리 좀 오시고 요걸 한 3,4개월 자꾸 주변에 실습을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단계가 높아지고 고맙지 다 물어보는 거야 인터뷰 합시다 재밌어? 네 왜 재밌어? 왜 재밌어? 어? 하나도 안 아프다고? 네 괜찮아요 잘참네 대단한데 시원해요 시원해 하도 아팠지니까 시원하지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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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어디서 오셨어요? 이성광입니다 어? 이성광입니다 선생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양산에서 왔어요 양산? 네 사방에서 다 몰려와가지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밌어요? 네 예 예 왜 재밌어? 낮으니까 재밌어 낮으니까 맞아 맞아 에이구 이 고통당하던 사람들 빨리빨리 나서서 고맙지 참 다들 열심히 열심히 지금 데워나가는 거예요 20번 하던데 지금 수도로서 정말 이렇게 놀랍게 재밌게 할 줄은 몰랐지 왜 아프다고 아야 그려? 아하하하 변성을 하지마 이정시니까 잘 몰라서 재밌어? 네 재밌습니다 왜 재밌어? 몰랐던 거를 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고 치료가 되니까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투로 보던 거 가지고는 안 돼 네 맞지? 네 맞습니다 재밌어요? 네 왜 재밌어? 나도 항상 물어보는 게 왜 재밌어? 바로바로 힘이 들어와요 바로바로 힘이 들어오지 네 이렇게 간단한 거 운동해야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스포츠 이런 거 신경을 풀어놓은 다음에 운동을 해야지 신경이 딱 못하게만 들어줬는데 아이고 그래서 운동하다 병실도 무지하게 돼 아프게 시대 마음 아프고 wannabe 재밌어 아프고 예 아어 아퍼니 재밌겠습니까?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 서있을때 잠시 아프고 누울때는 이 그늘이 딱딱하다 네 딱딱해 오래 낸 거야 네 여기가 층에 올라가면 숨쉬기가 쉽지 않지 이쪽은 근육이 있는데, 이쪽은 부형근육이 쭉 죽었거든요. 숨을 쉬어봐, 숨을 쉬어봐. 이거 폐가 막 움직이지, 여기는 안 움직이잖아. 이걸 풀어줘, 이렇게 이렇게. 힘을 내봐. 이 힘이 약하니까 흉곽을 못 벌려줘. 요거, 요거, 요걸 풀어. 그거를 다 풀어줘야. 그걸 풀어줘야, 고심이 나오고 옆에 풀어주고 이거 옆에. 이제 감기 필요가 쫙 떨어지지. 그냥 숨을 쉬어, 숨 쉬면 금방 얼굴이 빡 되죠. 간에 추워 보이는건지. 여기로 펼까요? 여기 펼. 여기 펼. 나로 받지 진정이란 2과 아까 치료받았잖아 그 못보자 탈수고 싶습니다. 한 번에 남는거에요. 1주에 남는거에요. 1주에 남는거에요. 1주에 남는거에요. 1주에 남는거에요. 1주에 남는거에요. 금방 좋았죠. 신발받고. 양말. 양말도 잘라구요. 잘라시고. 절대 자주 가는거에요. 자주 가는거에요. 은혜수술 치료해야지. 목이 당실때 아플경우에요. 목침을 배면 풀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풀어진다고 말하셨잖아요. 많이 풀어진다고 말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잠을잘 때 매트리스 침대에서 많이 잠을 자잖습니까. 딱딱한 온돌방에서 자는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거에요. 그래서 온돌방에서 자는 한민족의 허리가 튼튼한거에요. 반대로 일을 하니까. 힘이 약하다 손가락 힘이. 약해. 세게 해줘. 손톱. 손톱 사이. 오케이. 아파져 해. 재미나? 재미나? 아파져 재미나? 아파져 재미나? 아파져 세미가 있답니다. 정말 좋은 시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